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전기를 이용한 스판용접 이었습니다. 로봇이 용접하는 부위를 보시면 빨간 정이 보입니다. 이렇게 점을 집듯이 용접한다고 해서 스판용접이라고 하고 있고요. 방한 정균업으로 장판의 면과 면 부분을 녹아서 이어붙이고 있습니다. 네 앞에 보이는 스판용접은 자동차를 만들 때 한 대간 5,000에서 8,000포인트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고편적인 용접 한 번이고요. 이렇게 스판용접 만나보셨다면 이번에 반대편에서 다른 용접 또 만나보겠습니다. 앞장으로 모두 들어가주세요. 승환자이싱니다.